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트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 리뷰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리뷰입니다. 그리고 음악하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진짜 오랜만에 소니의 모니터가 리뉴얼되었습니다. 7506 30년 동안 썼습니다. 그만 쓸 때도 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7506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7506은 그냥 부스용 모니터다. 이제 그거를 음악 작업할 때 쓸 수는 없다. 이게 뭐 표현되는 대역도 좁고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옛날 밸런스고 옛날에도 좋은 밸런스 아니었어요. 그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스튜디오용 모니터였지. 그냥 여러 개 쌓아놓고 부서지면 버리고 새 거 사고 그런 그런 거예요. 좀 실용적인 모니터였습니다. 여전히 그런 걸로는 7506도 스튜디오에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손댈 물건이 아니에요. 30년 된 모니터 장비라니까 여러분 지금 30년 된 모니터 장비 쓰는 거 있어요? 다른 거? 그 왜 그렇잖아. 제가 이제 이수파 때 물려준 예전 B&W 그런 거는 잘 쓰고는 있지만 얘도 저희 처음 실어가지고 4세대 D4 B&W 들으면 좀 생각이 많아지죠. 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신세대 장비일수록 여러 가지 좀 트렌디한 부분도 있고 그럼요. 능력도 좋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MDR M1 이런부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M1이야. 모니터 1이라고. 아 모니터 1의 M이에요? 그럼요. 이거 사실 발빠르신 분들은 일본 내수용인 M1ST를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M1ST는 일본 외에는 정식 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왜 팔긴 팔았다? 나는 그래서 정식 수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직구품이었대요. 그게 정식 수입이 아니었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판으로 M1을 내게 되었습니다. M1ST하고는 튜닝도 다르고 여러모로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 M1은 소니뮤직 소속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튜닝에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7506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같은 용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형 장비야. 물론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장비가 스튜디오에서만 쓰라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레퍼런스 사운드를 듣고 싶다 하면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오늘은 아직 이제 초도 물량이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뮤지션들 집중적으로 보시고 일반인분들은 조금 천천히 나중에 말리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물건이 없어. 부족해. 저희 채널에서 최초 리뷰를 기념해요. 행사를 하자 했는데 100대밖에 못 준대. 그래서 빨리 뮤지션분들 오늘 손 풀어두시고 이 숲부터 지금 필요해.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촬영하러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오늘은 올 게 왔구나가 아니라 살 게 왔구나. 이 숲이 살 게 왔지. 열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헤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요. 소니도 쓰시고.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 간단한 설명서. 사실 프로페셔널 제품이기 때문에 컨슈머 제품들처럼 화려한 패키지 이런 건 없습니다.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원래 프로 장비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쌓여있는 케이블이 하나 나오고요. 또 케이블이 하나 나오고요. 긴 거 짧은 거구나. 긴 케이블 하나 짧은 케이블 하나. 그리고 끝단은 동일하지만 6.3 변환 단자를 하나 줍니다. 이건 공용으로 쓰시라고. 프로페셔널 장비라고 해가지고 소니의 이 헤드폰들은 전부 이 젠더를 나사식으로 조이게 되어 있어요. 헤드폰 쪽도 조이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빠질까 봐. 그럼요.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쳐도 빠지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누가 스텝이 지나가다가 툭 친다던가. 아니면 야외 공연 현장 같은 데서 이수비 믹싱 보다가 갑자기 옆에 관객이 툭 쳐가지고 쑥 빠진다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안전한 대책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내구성이 장난 아닙니다. 그럼요. 7506 나올 때 사서 지금까지 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거 이어패드만 갈면 영원히 쓸 수 있는. 정말라. 영원히. 불멸의 헤드폰. 내구성 테스트를 실제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럼요. 프로 장비들은 사실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이유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헤드폰 좀 애지중지하면서 쓰시죠. 아 그렇죠. 이렇게 막 벗고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 얘네는 이런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는 물건이야. 그럼요. 막 뭐 목에다 걸쳤다가 던졌다가. 야 받아라! 하고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스튜디오 가면 이거 방바닥에 놔요. 아 그렇지. 나한테는 되게 당연한 건데. 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충격받아. 그렇지. 어? 헤드폰을 막 바닥에 놔도 돼요? 막 이래. 저희 녹음실에서 타고 굴러다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자면 내구성이 진짜 강력해. 그리고 우리는 하도 봐서 그런지 이런 애들 왜 칠 까져가지고 모서리 막 벗겨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아무렇지 않지. 그리고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간지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막 엣지가 까지고 그래야 더 제대로 뭔가 쓰는 프로 같아. 많이 썼구나. 어. 열정의 흔적. 아이 그렇지. 잘 되는 녹음실이구나. 아 그렇지. 손님 많이 와야 까지는 거지. 너무 스튜디오 장비들이 새 거 반짝반짝 하면은. 이상해. 아니야. 이상한 집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니 프로페셔널 모니터를 쓰실 때는 마음 편하게 던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요. 근데 생긴 거는 기존 7506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만져보십시오. 재질. 오. 일단 패드부터 해서요. 이 패드가요. 네. 일단 그 소니 고급 헤드폰에 들어가던 그 패드예요. 이거 인조가죽인가 뭐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재질감이 매우 고급집니다. 헤드 부분도. 헤드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7506 쓸 때 제일 문제점이. 이게 이제 너무 가짜 비닐 내자여가지고. 아 맨날 거기. 김가루가 나와요. 맨날 우리 뮤지션들 이렇게 오래된 7506 같은 거 쓰고. 막 열정적으로 연주한 다음에 밖에 딱 나와보면 너무나 미안하게도 여기 김가루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근데 얘는 김가루 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너무 좋다. 너무 고급 헤드야. 오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설렜어. 근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비싸요? 이거 30만 원대 제품입니다. 그럼 또 못 사는데. 아니 무슨 일반적인 이어폰 헤드폰은 그렇게 비싼 걸 쓰면서. 스튜디오도 좀 이 정도 고급은 써줘야죠. 이거 3, 4개 사야 되니까. 괜찮아. 그 정도 해줘야 또. 아 이숲 스튜디오 갔더니. 역시 모니터도 좋더라. 모니터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구성만 좋다면 난 오케이. 이거 10년 쓰세요. 그렇죠. 사서 10년 쓰세요. 사실 지금 조금 비싼 헤드폰들을 모니터로 되게 적극적으로 투입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구성이 안 나오니까. 걱정되죠. 막 벌벌 떨면서 쓰죠. 이미 몇 개 해먹었어요. 진짜. 뮤지션들이 좀 험해. 그리고 덥잖아. 부스 안은 에어컨을 못 틀어요. 왜냐하면 녹음할 때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 땀이 막 그러니까 이 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삭지요. 삭고 막 난리가 나지. 어? 숨 레코드 잘 되는 녹음실. 암튼 이게 느낌도 너무 좋고. 한번 쳐봐요. 나 근데 이거 좀 설렌다. 오늘 뮤지션분들은 엄청 흥분한 거 있을 거야. 우와 드디어. 오 7506보다 훨씬 가벼워. 훨씬 가벼워. 진짜 가벼워. 우와 장난 아니야. 착용감 너무 좋아. 이거 씌워주면 숨 레코드 단골됩니다. 바로 단골됩니다. 이거 100개 있다고요? 아니야 95개 있어요. 한국에 95개 런칭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착용감이 예술이에요. 장난 아닌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딱 차는 순간 나도 깜짝 놀랐어. 이 착용감 때문에. 완전 안 찬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아. 연주자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좋아하지. 그리고 부스 안에서 가수들 진짜 좋아할 거야. 이게 녹음실에서 쓰는 헤드폰들은 이 가벼움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럼요. 이게 소니 모니터 플래그십입니다. 물론 이제 mv1이 있었는데 그거는 목적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mv1은 소니 측에서는 공간음향 모니터라고 나왔었고 저희의 설명으로는 믹스 모니터하기에 아주 적당한 모니터링 헤드폰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픈형이고. 오픈형이고. 근데 이런 게 꼭 필요했어. 왜냐하면 녹음 부스에서는 오픈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밀폐형이어야 되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오래된 mdr7506을 계속 썼던 이유가 밀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래 녹음 같은 거 할 때 다른 헤드폰들에 비해서 누움이 적었다. 그런 이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m1은 딱 이 패드의 느낌만 봐도 아시겠지만 누움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어우 차압력 좋아. 이게 쿠션이 아주 푹신한 소파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변으로 귀 형태와 상관없이 밀폐가 되게 잘 되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김가루가 붙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그것만으로도 뮤지션들이 환영할 겁니다. 행복하다. 그냥 뭐 어떻게 잘 닦아서 쓰면 오래 쓸 것 같아. 이 패드 되게 비싼 패드예요. 사실 이 헤드폰 값의 상당 부분은 이 패드입니다. 이거 싸제 패드 소니 거 써보신 분들 가격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사실 비싸서 7506에 못 끼워주는 패드지. 그치 끼워주고 싶어도 못 끼워줘. 그리고 이거 패드 교체 쉽게 가능합니다. 원래 그런 걸 다 배려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케이블은 짧은 거 긴 거 하나씩을 줬는데 짧은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바일 음악 감상을 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좀 짧으니까. 긴 거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꽤 길어요. 스튜디오는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야 돼요. 기본 2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얘는 이거 한 2.5m 되겠다. 이수 엔지니어 키가 2m니까. 네. 2m 좀 넘네요. 그리고 플래그십 모니터답게 케이블도 꽤 좋은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질이 너무 좋다. 매우 튼튼하고 좋은 재질이에요. 맞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봐. 만져봐. 이거 기존에는 PVC 재질 같은 거. 그거는 오래되면 끈적해지는 거 아시죠? 그럼요. 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헤드폰 쪽 체결 단자는 3.5mm 4극 쓰고 있습니다. 꽂아주고 돌리면 꽉 조여지죠. 안전하죠.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힙해. 프로페셔널 답습니까? 오늘이야말로 저희의 좀 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리뷰 내용도 일반 유저분들을 고려하긴 하겠지만 프로페셔널 유저분들, 엔지니어, 뮤지션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는 40mm 신형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요. 형태 외에는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튜닝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판이 아니고 글로벌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좀 더 서양 느낌이 나는 그런 M1이 된 걸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한국 프로덕션에서는 거꾸른가? 우려할 점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해야 될 점인가? 일본 사운드보다는 미국 사운드를 더 지향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프로덕션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은 꼬다리로 들어봅시다. 고바 골드, 잘 어울리는 꼬다리죠. 그렇네요. 보통은 MDR M1이 이것보다 못한 환경에서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스튜디오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꽂아 쓰시거나 아니면 부스 안에 있는 헤드폰 분배기에 꽂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질이 꼬다리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하죠. 그래도 저희가 이거 이하로 테스트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바 골드를 갖고 왔습니다. 되게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설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7506의 후속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7506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40년, 50년 계속 갈 것 같고요. 아직도 살아남았어? 얘는 그냥 그거에 훨씬 윗급의 진짜 플래그십 모니터라고 봐줘야 됩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M1ST도 있고 900ST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등급의 모니터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까지 수출된 제품은 7506, 7509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M1이 처음 나온 거고 7509는 거꾸로 단종이 됩니다. 7506은 살아남았어요. 하, 징그럽다. 여전히 저희가 소리로 추천하는 헤드폰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저렴하게 그냥 부스에서 쓰는 거다. 하지만 또 플래그십은 다르죠, 소리부터가. 드라이버도 신형, 이어패드도 훨씬 고급 패드. 그리고 지금 착용감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편안함. 진짜 부스에서 가수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하죠. 다 물어볼 거야, 이거 씌워주면. 이거 뭐예요? 얘기해야지. 40만 원입니다. 글쎄, 비를 붙여요? 네? 오프라인이니까. 숲레코드에 재고 쌓아놓으려고? 사재기. 바로 사실 거면 40만 원입니다. 100대는 숲레코드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나요? 자,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 조금 케이팝 하나 들어볼게요. 어, 네. 미야오. 아, 이거 미야오라고 읽는 거예요? 네. 아, 몰랐어. M, E, O. 이것도 이수빈 지지어 같은 사람은 M, E, O, W로 쓸 거야. 아니에요? M, E, O, V, V야. 아, V, V였네? 아, 뭐야. 트렌드에 넣습니다. 아, 제목은 W고. 어, 제목은 W예요. 어, 가수 이름은 V, V고. 네. 미야오라고 블랙레이블에서 첫 걸그룹을 냈습니다. 어, 네네. 어, 근데 엄청 고퀄이야. 어. 들어볼게요. 이야,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형, 엄청 크게 틀었죠? 진짜 크게 틀었는데, 저. 이야, 이거 대박. 누룽이 없어요? 어, 이거밖에 안 들려? 되게 적죠. 어, 대박인데? 대박. 이야, 나 진짜 크게 들었어요. 합격. 합격. 대박. 와, 이거 들여놔야겠다. 이야, 이거 근데 참 예술이다. 참 예술이고,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모니터로 체크하려면 음악을 들을 게 아니라 클릭을 틀어봐야 되는데 어, 어, 어. 왜냐면 저희가 녹음실에서 클릭을 틀면 클릭이 새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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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침 이 미아오 음악에 클릭 같은 음이 있어. 핑거 스냅이 어, 띵띵띵 있어. 엄청 클릭처럼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 볼륨에서 이 핑거 스냅이 내 귀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밖에서 이 정도 안 들리는 거면 안 들리는 거면 대박. 이거는 합격. 이거는 부스용으로는 무조건. 대박. 무조건입니다. 이거 짱이다. 그리고 되게 심심한데 그냥 불리 딱딱 되고 보컬 쨍하게 잘 나오고 야, 이거 모니터하기 진짜 좋아, 진짜. 진짜 보컬 진짜 쨍하더라. 아, 근데 7506 같은 거에 비하면 자극 제로야. 자극이 절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아,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아주 건강한 밸런스입니다. 네. 근데 너무 재미없어. 너무 슴슴해. 모니터하기 좋더라. 내 보컬을 객관적으로 잘 듣기 좋더라. 매우 객관적이 됐습니다. 들으면서 미아오를 굉장히 분석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느낌. 노래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제가 심사하는 그런 기분으로 듣게 되는 느낌. 근데 그 7506이 보컬이 잘 튀어나오고 그 쨍한 것 때문에 엄청 튀어나오잖아요. 아직도 그 7506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딱이야. M1 딱인데. 그리고 녹음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로도 누움이 굉장히 적어. 지금 저희 볼륨 진짜 크게 들었습니다. 저희 평소에 듣는 것보다 더 크게 들은 것 같은데 안 나가, 안 나가. 아, 이거 보컬, 기타. 특히 어쿠스틱 기타. 이쪽에 딱입니다. 아, 예술이야, 예술. 중형 모니터는 원래도 소니 MDR 계열이 훌륭해요. 중형 모니터는 너무 좋아. 그래서 보컬들이 선호하는 모니터잖아요. 근데 대부분 7506에 대한 경험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7506 대비해서는 너무나 안정적인 밸런스입니다. 아, 그렇죠. 7506은 막 돌출되는 느낌,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고역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찰음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M1은 슴슴한 감상자용 헤드폰 같은 그런 밸런스지 절대로 기존에 아니 과거에 엄청 옛날에 모니터 헤드폰들처럼 그런 식의 밸런스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7506으로 한 차에 어쿠스틱 기타 녹음하고 딱 나왔는데 뒤에서 삐 소리 나는 거잖아요. 삐잉 하잖아요. 그 오래 들으면.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컨슈머용 헤드폰 기준에서 그냥 슴슴한 정도? 레퍼런스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정적적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해상도 꽤 좋습니다. 해상도도 진짜 좋고. 악기들 들려오는 분리도 이런 거 좋고 그리고 보컬 모니터 너무 좋아. 특히 보컬 모니터가 좋아. 보컬이나 기타처럼 중역 중심의 악기들을 모니터할 때는 보컬이나 기타리스트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베이스 플레이어들은 잘 모르겠다. 조금 베이스 플레이어들이 심심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저역이 사실은 되게 밑에 깊은 저역들이 부르르 부르르 하고 몸으로 전달은 잘 되잖아요. 오기는 와. 근데 무게가 실려서 오진 않더라.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어들은 조금 가볍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플레이어들이 자기 톤을 판단할 정도의 그런 덩치나 무게감을 들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플레이할 때 박자 맞추고 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 톤을 만지기까지는 극저역을 충분히 모니터 시켜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밀폐형 헤드폰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서스테인이 일찍 끝나. 좀 이렇게 일찍 훅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운드 인상은 밀폐형 치고는 너무 드라이합니다. 마치 오픈형 사운드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들려. 근데 그걸 의도한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녹음할 때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네. 이게 편한 사운드예요. 왜냐하면 녹음할 때는 뒤따라오는 울림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제일 앞에 나오는 박자를 맞출 수 있는 기준들 그렇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음이 더 있다던가 풍성한 느낌 이런 게 들면 오히려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의도한 튜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 거라고 미아오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레인지라던가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표현 다 되고 있고 그런 지점은 옛날 모니터들과는 확실한 차별점 그리고 이거 드라머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클릭이 딱딱하고 아주 잘 꽂혀서 들리는데 진짜 잘 들여요. 근데 귀가 안 아프거든. 그리고 드라머들은 특히나 이 모션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거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이게 가벼운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 걸도 좋아하고 기타 주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거야. 아니 심지어 이거 믹스할 때 오래 써도 충분히 오래 쓸 것 같아. 근데 뭐 믹스 모니터는 더 좋은 거 쓰고 계시니까 이거는 부스로 보내시고 믹스까지 추천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믹스를 추천하기에는 지금 저역의 덩치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극저역이 대세 아니야. 극저역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마치 우리가 우퍼 쓰다가 우퍼 치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들을 내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소리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게 믹스할 때 좀 정확한 판단에는 조금 음 그렇죠. 그건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든 소리가 샤픈 필터 먹인 것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뭉갤지 살릴지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얘는 모든 걸 살려서 들려주니까 내가 믹스를 할 때 뭐 타이밍 에디트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떤 톤을 결정할 때 뭐 뒤로 밀거나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뒤로 밀었는데 안 밀려! 음 에모는 안 밀려!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쨍해. 아니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 그 뭐 작곡가들이 작업할 때 모니터 정도로는 잘 쓸 수 있어요. 에디팅이나 튠 어 근데 최종 톤을 결정할 때 이걸 믿고 결정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딴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은 다른 걸로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흐뭇텅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 위험해요. 얘는 굉장히 엣지를 확 살려가지고 들려주는 그런 타입의 사운드입니다. 이거 튠할 때 쓰시면 또 튠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거예요. 어 매우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컬을 들려주는 능력은 최고예요. 아 기가 막히네. 보컬 모니터에요. 보컬 모니터. 진짜 좋아. 이거 M1에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와서 커피숍에서 튠하는 거지. 아 벌써부터 뭐 했을지 상상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아. 맥북 하나 들고 아 그럼요.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아 스타벅스에서 튠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왠지 스타벅스에서 이런 헤드폰 끼고 있으면 아 그 어 이 간지 전문직 남성 포스 그런 느낌이죠. 그럼요. 근데 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 7506 쓰시네요. 이런다. 뭐라고. 모르면 꺼져. M1이다 이건. 7506 스타벅스에서 벗으면 여기 김가로 붙어있다고. 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 좀 더 다른 느낌의 사운드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DAP로도 들어볼게요. 어 네네. RA2로 들으면 과연 이 사운드는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감상자적 입장. 이런 걸 들었더니 어 갑자기 좀 아까 한 말을 취소하고 자 MDR M1을 다섯 대 사실 이수님 추천곡 주시죠. 다섯 대는 좀 오바 오바인가 싶긴 한데. 다섯 대는 있어야 한 대는 갖고 나가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설득력 있네. 집에도 하나 놓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저희 오늘 추천곡은 더 스마일이라는 팀인데요. 3인조 프로젝트 밴드거든요. 누가 참여했냐면 라디오 헤드의 톰 요크 조니 그린우드 그리고 드러머로는 솜스 오브 케멧이라는 팀의 톰 스키너가 참여를 했습니다. 완전 이건 약간 그 90년대 그 포스트 얼터너티브의 슈퍼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인 거죠. 더 스마일의 제로썸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륨 좀 많이 낮춰야 돼요. 이게 울리기 굉장히 쉬운 헤드폰이라서 볼륨을 많이 올렸다가는 귀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야 이거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다고요? 어 너무 다른데? 뭐지? 근데 지금 들어도 누우면 진짜 죽인다. 들어봐. 진짜 깜짝 놀릴 거예요. 그래? 어 들어볼게 들어볼게. 되게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되게 소스 계기를 많이 타나 봐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RA2에서 들은 이 느낌은 거의 MV1 수준의 어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약간 드라이한 MV1 같아.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여전히 드라이한 건 맞는데 좀 아까 꼬다르르 들었을 때 하고는 이게 앰프빨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RA2가 원래 앰프빨 좋기로 유명한 DEP거든요. 클래스 A고 지금 들었는데 이거는 드라이한 스타일의 북쉘프 스피커 정도 틀어놓은 정도는 나왔어. 맞아 맞아. 이게 앰프빨 딱 받으니까 소리도 더 두툼해지고 힘도 딱 받으면서 이야 전대형 모니터 진짜 잘 되고요. 너무 잘 돼. 그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밴드 사운드 이런 쪽에는 최상의 모니터.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여전히 모니터는 엄청 잘 돼요. 어 모니터는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보컬이 어떻고 기타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이야 모니터도 너무 잘 됐는데 그 와중에 흰빨을 받아서 뭔가 그 약간 노래의 재미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살아나니까 되게 좋네. 아니 감상자분들도 도전 의혹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헤드폰이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슴슴한 느낌이 아니라 안 슴슴했어. 이번에는 약간 레퍼런스한 느낌 어 그냥 레퍼런스 사운드인데 어 잘 들리는 레퍼런스 사운드다 정도 그러니까 일반 컨실머분들도 어떤 앰플을 매칭해서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찾아보는 그런 헤드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퀄리티상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앰플발 받으면서 되게 생기가 살아나는 그런 헤드폰이네요. 너무 좋았어요. 신기하네. 이거는 소니에서 못 느껴본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쵸 그쵸. 그동안의 소니는 굉장히 뭐 잘 들려주고 기본에 충실한 건 있었으나 앰플발을 특별히 막 더 잘 받는다 이런 기분 없었거든요. 굉장히 왜 브랜드 이미지도 좀 그렇잖아. 소니는 대체적으로 대중 친화적인 좀 이렇게 두루두루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 근데 얘는 좀 가치가 좀 다르네요. 들을수록 되게 좋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더 멋져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옆에 눈금 같은 것도 좋아 보이고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그러니까 막 섹션 연주자가 어시스턴트 엔지니어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는 M1은 양쪽 다 6, 6으로 맞춰주세요. 저는 좌우가 짝재기라 왼쪽은 7 해주세요. 그래야 귀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것까지 들어보니까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킴버 케이블 갖고 와보겠습니다. MV1한테서 뺏어왔어요. 킴버 케이블 4.4 이거 근데 진퉁인지 짝퉁인지 모르겠네. 들으면 아시는 거 아니에요? 4.4 킴버 케이블에다가 RA2를 꽂으면 M1에 대한 최고의 예우. 그럼 저희 이번 추천곡은 버지니아 터베가스 More often than not 듣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킴버 케이블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이야... 킴버로 하니까 살짝 외탄 느낌이 더 살아나네. 조금 촉촉해졌죠. 살짝 촉촉해지고 약간 중역대나 하위 영역대 배음들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면서 이거는 또 감상용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감상용 헤드폰으로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킴버 케이블 하나쯤은 갖추고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킴버 케이블이 하나 더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용도로 쓸 수 있어. 작업용과 일반 감상용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 킴버 케이블 안 되면 짜뻐도 있어요. 아무튼 너무 괜찮았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진짜 올라온도로 잘 써먹겠네요. 가치가 되게 높네.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사실 요즘에 물가로 치면 30만 원대 헤드폰 그래 프로페셔널 플래그십 모니터라는데 30만 원대라면 그래도 나름 경제적인 가격대인 거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워낙 다섯 대씩 여섯 대씩 사고 이래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뿐이지 한 대 살 때는 난 당연히 이거 추천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베드룸 프로듀서 분들 중에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들 있지. 그렇죠. 집에서 셀프로 녹음해야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소니 모니터를 추천하는 주된 이유가 자기 보컬 모니터가 되게 잘 되는 게 굉장히 컸어요. 7506도 원래 그 목적으로는 잘 썼어. 톤을 모니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래할 때는 내 목소리는 더 모니터가 잘 안 돼요. 근데 셀프 프로듀싱하는 분들은 이 정도 모니터면 자기 노래 들으면서 부르기에도 적당하고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헤드폰이에요. 사실 믹스 모니터로 좋다라고 추천되는 요즘 헤드폰들은 들어보시면 녹음할 때 자기 보컬 모니터가 잘 안 되는 사운드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중역이 상대적으로 살짝 먹어 들어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디한 사운드의 모니터로는 본인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M1은 지금 딱 적정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집에서 자기가 작업하고 자기가 노래하고 데모라도 녹음하려면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컬을 앞으로 확 밀어줘요. 랩하거나 노래할 일이 있으신 프로듀서분들은 M1 강추하겠습니다. 래퍼분들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이거 딱 듣고 랩 딱 하고 딜리버리 너무 좋고 훌륭합니다. 요즘은 대세가 베드룸 프로듀싱인거든. 그럼요. 스튜디오 와가지고 작업하는 프로듀서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보던 늙은이들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M1이 생산 현장의 트렌드하고는 매우 잘 맞는 최고 최고 그런 트렌디함이 있네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X만났을 때에도 이거 참여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쪽도 방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죠. 근데 좋아 좋네 좋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헤드폰입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헤드폰도 만져보잖아요. 왼쪽 이어컵에는 돌기가 있어. 보여요? 화면에는 잘 보이지도 않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불량 아닙니다. 플라스틱 사출 불량이 아니고 만지면 어 이거 왼쪽이구나 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돌기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 현장에서 워낙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들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튜디오의 니즈가 집대성되어 있는 기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소니에서 자신있게 그러니까 M1이라고 낸 거죠. 자 그러면 이 훌륭한 모니터 헤드폰으로 여성 보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주토마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토마요? 주토마요의 히포칸팔페인이라는 곡입니다. 히포칸팔페인이 뭐예요? 찾아봤는데 히포칸팔이 그 뇌에 있는 해마를 읽었는데요. 그러면 해마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의미인가 그런 건가 굳이 꼭 집어서 해마가 아프다 해마가 많이 아팠나 봐요. 들어보겠습니다. 주토마요의 히포칸팔페인 음 좋아요. 굉장히 드라이한 모니터 좋아요. 확실히 킴버케이블 낀 이후에 번드케이블보다 드라이하진 않아요. 덜 드라이하죠. 덜 드라이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고 모니터링 정보량들이 계속 쏟아져 오기 때문에 음악을 멈출 수가 없네. 계속 뭘 체크하느라고 확인하고 체크하게 되는 나한테 계속 체크를 요망하는 그런 헤드폰 같아요. 진짜 약간은 좀 일하는 기분으로 계속 듣게 되네. 특히나 이런 펜드 사운드나 리얼 악기들 모니터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지금 MDR M1을 이렇게 한 내곡제 테스트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모니터 중에서도 음정을 모니터하기 굉장히 좋아요. 아 맞아 맞아. 되게 이렇게 약간 샤픈이 먹이고 엣지감들이 더 살아나면서 음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또 덩달아서 음정이 정확해지니까 화성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기가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듣고자 할 때 아주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감상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건조하게 우리가 리듬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박자 카운트에는 이것만한 헤드폰이 없고요. 그런데 그 박자가 너무 잘 들리니까 박자가 들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헤드폰으로 들어도 쿵박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쿵박이 들리는 정도가 한 틱이 밀렸냐 당겨졌냐 이런 걸 모니터하기에 좋은 헤드폰입니다. 맞아요. 정말 내가 어느 박 어느 위치 어느 그루브에 끼워 넣을지 그걸 판단하기 좋은 헤드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상자 측면에서 이걸 들어도 거기 그루브를 잘 맞췄냐 아니면 틀어졌냐 이게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음원들 음반들 중에서도 이 박자 틀어져 있는 결과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들릴 것 같은 사람 좀 깐깐하게 만들어버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헤드폰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시겠다면 추천 아 나는 그렇게까지 듣고 싶지 않다 하면 비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에게는 야 이거 하나씩은 좀 챙겨놔라. 강추 강추 강추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분들만 다 집어가셔도 오늘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계신 많은 여러분 이수처럼 다섯 개씩 가져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두 개씩만 삽시다 우리. 두 개씩만 두 개는 좀 세 개는 해줘요. 스페어도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추가 물량 들어왔을 때 스페어 사시고 두 개씩만 어 근데 당장 이거 부스에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손님들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진짜야 그리고 베드룸 프로듀서들도 헤드폰 분배기와 이거 두 개 정도 그렇게 갖추면 딱 좋을 것 같아. 딱 좋아요. 그러면 프로듀서하고 보컬하고 둘이 나눠서 듣고 같이 최고야 밀렸어 너 오랜만에 우리 동아리 후배들 만났는데 헤드폰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쓰고 있고 프로듀서는 옆에서 박자 세고 있더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기증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김가루 묻는 거는 걔들 주고요.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얘들아 김가루 좀 묻혀라. 원래 젊을 때는 그런 거야. 이거 착용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모니터 잘 나왔네요. 사실 모니터 헤드폰이라는 이름을 붙인 헤드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들 모니터라는 이름이 붙은 그 명분이 있거든요. 뭐 사운드가 모니터적이라던가 뭐 용도가 좀 모니터스럽다던가 뭐 이런 명분이 있어. 근데 에먼은 제가 강추를 날리고 싶은 게 오늘 리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누움이 없고 실제로 스튜디오에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용도적인 장점이 있고 사운드도 모니터하기가 너무 좋고 이런 모니터 헤드폰에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장점들을 다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대 사겠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진짜 오늘 방송은 뮤지션 여러분께 유용했을 거라고 믿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지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부스에서 쓰기 진짜 너무 딱 좋은 헤드폰이 나왔다. 그러게요. 누구나 느낄 것 같아. 딱 쓰면 알 것 같아. 이거 보컬들이 딱 써보면 어? 이거 오빠 뭐예요? 어? 이거 나도 하나 사줘. 링크 줄게. 지금 가져가려면 40만 원이야. 킴보도 있습니까? 짜뻐라도 몇 개를 갖춰놓고 어? 근데 이건 바로 가져갈 것 같지 않아? 40만 원에? 그럴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든다. 오래된 거 한두 개는 이제 치우고 보내주고 너네 부스에 있는 울트라손 이런 것도 다 헤졌더라. 어? 지금 사실 너무 많이들 헤져가지고 한번 싹 교체할 건 교체하고 아? 새 걸로? M1으로 쫙 깔아줘. 녹음실은 돈을 벌 수가 없어. 버는 족족. 아... De현이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